초등에서부터 핸드폰에 빠지는 거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점점 중독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두뇌가 있으면 당연히 도파민 보상 회로 때문에 점점 중독되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는 공부 습관이라던가 공부에 대한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핸드폰만 좀 막아줘도 저는 상위 5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규칙이 필요하죠. 거실에서는 핸드폰 쓰지 말자라고 규칙을 정하고 지키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도 중요한 거 규칙 정하고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되면 공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다 규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는 쓰지 말자 핸드폰 공부할 때는 타이머 사용하자 해야 할 일 꼭 하자 TV는 주말에만 보자. 참을 수 있는 아이, 절제력 있는 아이, 규칙 참는 거 이거 하나만 더해도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 영어요. 진도를 막 빼다가 싫어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좋아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요. 솔직히요. 애들 가만히만 놔둬도 괜찮아요. 가만히만 놔둬도 중립적인데 싫어지는 건 수준에 안 맞는 공부를 억지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흥미만 유지해도 괜찮다. 지금 아이가 혹시나 영어 싫어하고 있습니까? 비법 알려드립니다. 수준을 확 낮추세요. 좋아하면서 싫어하지 않으면서 꾸준히만 해도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초등에서 공부 싫어지고 공부 안 하잖아요. 중등에서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40% 정도는 보셨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역사사회는 재능과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기만 해도 상위 60%예요. 하기만 해도. 초3, 초5 중요하죠. 초3 때 영어 처음 시작하고요. 초5 때 이제 수업이 조금 늘어나는데요. 제일 먼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 저학년은 습관처럼 읽기만 해도 되고요. 5학년 이후에는요. 조금 내용 있는 책들. 너무 재미만 있는 책들 말고요. 조금 내용 있는 책들도 봐주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본질은 이런 것들. 싫어하지 않으면서 계속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어 수업을 100% 따라가야 됩니다. 초등 5학년 때는요. 혹시나 아이가 영어를 적성에 안 맞아 한다. 라고 하면 영단어 암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를 잘하고 있으면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책 많이 보기만 해도요. 초등 단어는 다 잡아요. 많이 읽으시라고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많이 못 읽는 스타일이다. 타고나기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영단어장 잘 나오니까요. 단어를 좀 암기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의원은 습관